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청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또 좋은 차 한번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준비한 차량이 올란도입니다 올란도 자 올란도 차량 대략 17대 정도 한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딜러 전산방이라서 딜러분들만 볼 수가 있고요 외부에서는 뭐 보고 매장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란도 차량 현재 매장에 오시면 178대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다 좋은 차는 아니잖아요 자 이 중에서 17대 딱 17대만 한번 쓸만한 차량만 제가 골라서 추천을 드릴게요 바로 제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차들이 있는지 볼게요 올란도의 특징 자체가 일단은 저렴하잖아요 SUV 중에서 세보레라서 좀 저렴한 편이고 또 굉장히 또 실용적입니다 7인승이라서 올란도는 전부 다 7인승이잖아요 뒷좌석을 폴딩할 수 있기 때문에 잠도 잘 수 있고 차박도 가능하고 연비도 괜찮고 연비도 잘 나옵니다 뭐 15키로 14키로 고속도로 주행은 당연히 잘 나오고 시내 주행도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또 경유라서 또 기름값 걱정 없이 탈 수가 있겠죠 자 이 모델 550만원 첫 번째 모델 컨비니언스 등급입니다 1.6이라서 연비가 조금 더 좋아요 16년식이고 16만 9천키로 가격이 일단 너무 싸요 첫 번째 차량 무조건 좋네요 성능정도 기록부를 봐야겠죠 하지만 자 한번 볼게요 매연이 몇 프로? 3%입니다 매연 관리가 정말 잘 된 거고 렌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기한도 하나도 없죠 오 완전 못 사고 이런 차 너무 괜찮아요 세부 상태를 보니까 미세인 이유도 없고 정말 깔끔한 차량으로 보실 수가 있네요 이런 차 꼭 구매하세요 자 보시면은 버튼 시동 중요합니다 세보레에서는 정말 중요한 옵션이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열선 시트 전부 다 있고요 열선 시트 있죠 시트도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크루즈 컨트롤 기능 오토라이트 기능 뒷좌석, 열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도 추천을 드릴게요 550만원 외관이 좀 많이 깨끗한 편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차 또 볼게요 449만원 자 올란도 특집으로 17대 정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모델 색상은 다크그레이 색상이고 외관 자체는 너무 좋아요 깨끗합니다 449만원 너무 싸죠 자 LTZ 프리미엄 등급 12만 9천 키로에 12년식 일단 가격은 너무 좋아요 성능적용 기록부 사고 교환 없네요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 이런 차 너무 좋죠 매운이 고작 3% 렌트 없음 세부 상태 아무것도 없죠 와 이런 차가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자 꼭 사셨으면 좋겠네요 449만원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올란도 차량 세컨 카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첫 차로도 연습용으로도 패밀리카로도 정말 안성맞춤이죠 내비게이션 파인드라이브 있고요 아틀란이죠 아틀란 후방 카메라 같이 나오고 버튼 시동 있습니다 일단 하이패스 블랙박스 그리고 설루프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모델도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가성비가 일단 너무 좋잖아요 자 꼭 저희랑 같이 공업사 전문하셔서 이상 없는지 확인 받아보시고 한 번 더 이상 없으면 그때 계약하시면 너무 좋고요 여기로 전화 꼭 많이 많이 주세요 차량번호 뒷자리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신자 있으시면 매장에 그냥 오셔도 됩니다 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차종별로도 너무나도 많아요 전국에서 가장 큰 수원 매장에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을 전부 다 구경시켜드릴게요 이번 차량은 올란도 1.6LT의 프리미엄 등급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타이어 앞이 80% 남은 차량입니다 이게 장점이죠 자 이 차량도 한 번 볼게요 739만원 9만8천키로에 16년식입니다 성능전거 기록부 매연이 3% 매연이 다 괜찮아요? 렌트 없음? 사고교환 전혀 없음 세부상태에 미세인 이유도 없음 이런 차입니다 합격이죠? 좋아요 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사이드 커텐을 장착하셨고 내비랑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버튼 시선이 빠졌죠? 그게 좀 아쉽네요 하얀색이고 연식과 주행거리가 괜찮네요 일단은 1인 신조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차량은 LPG에요 올란도 LPG 세프트팩 450만원 20만3천키로에 14년식입니다 색상은 다크그레이 색상이고 일단 LPG라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죠 옵션을 보면은 사고교환 양횐다 교체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뒤에 트렁크 뚜껑이에요 교환 사고이력은 포함 안됩니다 렌트는 없었죠 그리고 세부상태에도 없습니다 미세인 이유 없고 괜찮네요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오토라이트 기능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들어가고 뒷좌석 열성과 허방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에요 무난하죠 LPG라서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입니다 자 올란도 또 LPG 이번에는 LTZ 프리미엄 1인 신조입니다 색상은 진청색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16만키로에 15년식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도 사고교환 없음 무사고 외원도 없죠 당연히 렌트도 없고 세부상태 미세인 이유 있다 없다 없다 좋아요 이런차 사세요 시트 괜찮죠 하이패스 히두계 LPG입니다 오토라이트 기능 있구요 후방카메라 버튼 시동 있습니다 중요하죠 버튼 시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울란도에서 전동시트 있습니다 유차량 내비 후방카메라 전부 다 있구요 이 차도 구매하세요 1인 신조라서 맘에 드네요 다음차입니다 이번엔 검정색이고 이번에도 또 LPG 올란도 컨비니언 패키지입니다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검정색 바디 정말 귀한 모델이죠 8만9천키로 13년식 보시면 사고교환 없습니다 무사고의 렌트 없음 세부상태 미세인 이유 없음 이런차죠 780만원 8만9천키로의 13년식이에요 시트가 나쁘지 않죠 열선 시트 그리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프루즈 컨트롤 그리고 버튼 시동 있습니다 이 차도 추천을 드릴게요 검정색의 LPG 차량 구하기 힘들죠 또 다음차입니다 이번 차량은 디젤 플리엔티넘 패키지에요 650만원 15년식에 9만키로 가격대가 좀 많이 저렴하죠 650이면 싼 편입니다 다만 색상이 자주색상이라 그래요 조금 싸게 팝니다 이 차는 그리고 성능 사고교환이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아무것도 없죠 매운이 4% 렌트는 없고요 세부상태 미세인 이유 없습니다 깔끔한 차량 이 차 왜 안 삽니까 이 정도면 좋은 차죠 그리고 1인 신조에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리무진 시트가 1년에 장착되어 있어서 조금 멋있고 설로피 있습니다 뒷좌선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있고요 트레드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설로프도 추가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그리고 버튼 시동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괜찮죠 옵션이 일단 너무 많아요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다음차입니다 올란도 LTZ 이번에는 LPG입니다 프리미엄 등급 590만원 12년식이고 16만8천키로 올란도 총 특집으로 제가 17대 정도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꼭 여기로 전화 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은 차량들 많이 있습니다 렌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교환이 일단은 사고 이력은 없지만 단순 수리 방금 세부 상태는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런 차 구매하세요 590만원 LPG 차량이고 LPG LTZ 프리미엄 등급 일단은 이렇게 트레드 70% 남았죠 바퀴도 깨끗하고 설루프 추가 옵션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랩이랑 후방 카메라 있죠 그리고 버튼 시동 있습니다 열선시티 있고요 그리고 설루프도 있고 어떤가요? 괜찮죠? 너무 예쁘고 좋죠? 꼭 사세요 다음차입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도 또 올란도 LPG예요 올란도 LPG 프리미엄 등급 하얀색 990만원 17년식 10만키로 이 차도 한번 볼게요 하얀색이고 이 차를 왜 안 살까요? 가격대가 좀 높은 듯 해서 꼭 그렇진 않아요 17년식이라서 시세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사고 교환 없죠? 무사고죠? 그리고 렌트도 없고요 이런 차 사셔야 돼요 세부상태 깔끔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차를 왜 안 삽니까? 시트가 상당히 깨끗하네요 열선시트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뒤에 커버까지 깨끗하게 사용하셨네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좋아요 전동 시트까지 옵션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이런 차 이런 느낌 좀 마음에 드네요 내비 후방 카메라 전부 다 있고요 그리고 축구방 감지기까지 사이드미러에 전부 다 있습니다 옵션도 좋고 950만원 적극 추천 드릴게요 적극 추천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도 LPG 차량이고 LTZ 세이브티 등급 750만원 15년식에 12만키로 색상은 자주색입니다 초코 브라운이죠 성능점점 기록부 뭐가 있을까요? 렌트업습 사고 교환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세부상태 있을까요? 미세니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차 사세요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주 후방 경복이 썰루프가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한 70% 이상 남았습니다 하이패스 있죠? 그리고 뒷좌석 열선과 크루츠 컨트롤 전방 감지 시스템까지 있고 같이 있네요 좋아요 버튼 시동까지 있고 호축방 경복에 여기 보시면 버튼 시동까지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변동시트 이런 차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옵션도 좋고 주행고리도 짧은 편이고 LPG 차량이고 너무 괜찮네요 출퇴근용으로 패밀리카로 꼭 사세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너무 쌉니다 고작 280만원 13년식이고 12년식입니다 LPG 차량이고 LT 프리미엄이에요 색상은 쥐색이고 이 차량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아니고 그냥 일반 내비게이션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어떨까요? 일단 내비는 거치형식으로 되어 있고 일단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차를 깨끗하게 사용하셨네요 그래도 이 차량 가격대가 일단 너무 싸죠 280만원 13만km밖에 안 탔습니다 연습용으로 타실 걸 추천을 드릴게요 13만km 사고 교환이 일단 전혀 없어서 아깝네요 차가 렌트도 없었고 세부 상태는 깨끗합니다 이런 차 너무 아까운데요 연습용으로 한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SUV라서 튼튼하잖아요 내구성이 좋잖아요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280 다음 차입니다 920 가격대가 갑자기 파올라오죠 16년식이고 8만6천km입니다 920만원 하얀색이고 시트가 굉장히 세거에요 열선 시트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보시면은 버튼시동 그리고 내비후방카메라 같이 있구요 일단 시트가 굉장히 세거에요 그게 좀 마음에 듭니다 트레드 한 70% 남았죠 자 이모델 셀루프 추가옵션입니다 셀루프 있구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전부다 있네요 버튼시동까지 이 차량도 굉장히 좋아요 8만6천km 이 차도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1.6이라서 연비가 조금 더 좋아요 보시면은 뭐 사고 전혀 없고 매연이 10% 좀 아쉽네요 두자리수라서 하지만 16% 이하는 합격이기 때문에 같이 추천드립니다 렌트 없구요 그리고 세부상태 미세뉴 없죠 일단 괜찮네요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다음 모델입니다 380만원 이 차는 왜 이렇게 쌀까요 올란도 엘티 컨비넨팩 380 17만6천km 13면식입니다 색상은 이제 쥐색이에요 주행거리를 좀 탔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빠진 거죠 트레이드는 한 70% 남았구요 시트는 깨끗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버튼 시동이 있어요 내비 후방 카메라 있고요 블랙박스도 있고 성능점검 기록부 사고기환 일단은 사고기력은 없음 다만 도에 판금하나 매원 3% 렌트 없음 세부상태는 미세뉴 없음 어 이 정도면 좋은데요 가격이 너무 싸네요 380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트레이드도 괜찮잖아요 한 70% 남아있고 일단 버튼 시동이 있습니다 버튼 시동 있는 차가 380 싼 편이죠 이 차도 무조건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멀쩡합니다 다음 차입니다 419만원 LTZ 프리미엄 너무 싸죠 14만키로에 13년식입니다 색상은 쥐색바디 이런 느낌이고 성능점검 기록부 사고가 일단은 없지만 사고는 없음 단순 수리가 있어요 트렁크 뚜껑이에요 뚜껑 외판 도어 뚜껑 뭐 그 정도입니다 외판 수리만 했고 매원 6% 렌트 없음 세부상태는 깔끔하죠 다행히 정말 다행히 미세뇨은 없어요 419만원 싼 편입니다 이 차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열선 시트 그리고 크로츠 컨트롤 다 있고 이런식으로 전동 시트 있습니다 7인승이고 트레이드는 앞타이어는 80%까지 남았네요 하이패스 있고요 버튼 시동 있습니다 이거 있으면 일단 좋아요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740만원 하얀색입니다 엘틴 세프트 팩 등급이고 15년식 주행거리는 8만 7천키로 740만원 어? 너무 좋은데요? 느낌 좋아요 이 차 일단 재원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하얀색이고 이것도 마음에 들고 보시면 버튼 시동 있습니다 중요한거죠 성능 점검 기록부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사고기환 황금 하나 사고이력은 없음 매원이 고작 3% 렌트 없음 좋습니다 세부상태 리세니오가 없네요 이런 차 오 사세요 이거 왜 안 삽니까 크로츠 컨트롤 기능 있고요 일단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있고요 감지센스도 있네요 아 그리고 뭐 뒷좌석 열선 셀루프 추가옵션 그리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이렇게 깨끗한 시트 어 상당히 깨끗합니다 차가 실내가 실내도 그렇지만 전반가지 센스 실내도 너무 깨끗해요 스치면 계약하는 차 와우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LPG 차량이고 세프티팩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입니다 초코 브라운이죠 초코 브라운 시트가 상당히 좋아요 680만원 17년식의 17만키로 여성운전 1인 신조입니다 사각지대 경보까지 있어요 렌트 없음 사고 교환이 일단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세부상태도 미세니오 전혀 없음 오 완벽한데요 자 버튼 시동 있습니다 열선과 버튼 시동 저는 뭐 그것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하이패스 블랙박스 뒷좌석 열선과 그리고 시트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깨끗해요 지금 초코 브라운 자주색상 LPG의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오 이 차 좀 괜찮네요 다음 차입니다 659만원 컨비니언팩 디젤입니다 11만 7천 킬로에 13년식이죠 하얀색입니다 이 차를 왜 안 삽니까 자 이 차도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구요 그리고 버튼 시동 열선 시트 다 있습니다 이 차를 안 산다구요 사야됩니다 성능 점검 기록보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사고 교환 전혀 없는 사고 이력 없음 완전 못사고 매연 8% 적당하죠 렌트는 없었구요 세부상태는 깔끔할까요 깔끔합니다 이런 차 놓치면 안 돼요 사셔도 됩니다 일단 하얀색이고 상당히 좀 깨끗합니다 차가 내비게이션도 있고 버튼 시동 하이패스도 전부 다 있구요 무난하죠 무난한 차 비의변 차 관리 잘된 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차입니다 이번에 LPG 컨비니언 패키지 색상은 쥐색 위쪽에 보시면 루프렉이 하나 있죠 860만원 7만 3천키로 13면식에 7만 3천키로 주행거리가 마음에 드네요 성능 점검 기록보 사고 교환 못사고 사고 이력은 없음 안순수리가 있어요 도어의 교환 하나 그리고 렌트 없음 세부상태 미세니어 전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또 꼭 구매하세요 860만원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열선 시트 하이패스 있죠 블랙박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좋구요 버튼 시동 일단 버튼 시동이 마음에 드네요 내비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이 차도 꼭 구매하세요 이 정도면 좋은 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올란도 차량 총 특집으로 17대 정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소개할게요 꼭 여기로 전화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